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로마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로마 카스텔로 로마노라고 하는 패션 아울렛 왔어요 지금 보시는 살밧돌의 페라가모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매장을 꽉 채우는데 다행히 오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켈빈 클라인 이 남성 속옷의 대명사가 됐죠 팬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서라도 불리는 이 속옷은 기능성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팬티의 밴드 부분에 회사의 로고를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죠 유행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남성이 청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90도 각도로 숙이는 순간에 그 안에 팬티 라인이 탁 헬빈 클라인 이건 이제 모든 남성 속옷의 대표적인 태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플랜샥 이탈리아 자체 브랜드입니다 모든 품질 최우선으로 하는 이탈리아 고유 브랜드들이 많죠 제가 있는 여기 부근에는 살바토레 헤라 가보까지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인 예 창업자의 이름 로베르토 까발리가 브랜드명이 됩니다 프렌치 출신이죠 여기 지금 보시는 많은 브랜드들이 프렌치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려한 색상 금년 시즌입니다 가격은 한번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다 70%입니다 여러분 미스온이 너무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랜드죠 니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브랜드 앞에 보이시는 발렌티노 발렌티노 하면 이 붉은색 발렌티노 로시라고 더 잘 알려져 있죠 웬만한 브랜드는 다 자리잡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찌 프라다 이런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브랜드는 다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스온이의 우수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색, 많은 색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미스온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젠냐라는 브랜드 4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최고의 섬유 이 아름다움을 구축하려는 기업 정신 가족 사업이 되죠 4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다른 브랜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측에 보면 핑커 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튀는 브랜드 그 다음에 팔질레리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젠냐의 정통성 그 분위기에다가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팔질레리 파리에서 패션 공부를 한 발렌티노 가라바니라고 하는 분이 1960년대에 런칭한 패션하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은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결혼식 드레스 등을 1970년대 복지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여성들, 특히 파워 있는 여성들과 함께 발렌티노의 최전성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죠 1969년 이탈리아의 중부도시 피렌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들의 역사, 가죽의 역사는 지금이 1969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1300년대 오늘날 르네상스의 밑바탕에는 피렌체의 상인들 그리고 이 가죽을 다루는 이들의 손이 없었다면 오늘날 여러분 보티첼리도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없죠 당연히 이 브릿지는 피렌체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아르노 강의 가장 오래된 달이라고 하는 그 브릿지, 폰떼 백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점들의 모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톤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회전하면서 동물이라든지 상징적인 이탈리아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건축미도 빼놓을 수가 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옛 중세시대의 모습에 고성 바로 밑에 공룡이 아주 극적인 대주로 이루고 있죠 엄마 아빠 쫓아온 이탈리아의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유아들이 이렇게 보는 모습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함께 즐기는 가족 단위의 이탈리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섹션은 모두가 스포츠, 스포츠 브랜드를 모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스포츠 의류들을 이렇게 섹션 섹션을 만들어 놓고 토핑하는데 용이함이죠 자, 이번에는 필리플레인 또는 필리플라인이라고 하는 독일 브랜드입니다 독일의 디자이너인데 미네 출신의 심벌마크로는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탈 해골이에요 또 세계적인 스타 한국에도 많은 이 스타들이 필리플라인의 의상을 많이 착용했죠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독창적인 의상이기 때문에 패션계의 헤비메탈이라고도 하죠 자, 지금 자료 사진 보시면은 이 붉은 가죽 자켓은 2016년 썸머 스프링 상품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이 옷을 입은 한국의 가수가 있죠 대표적인 이 GD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자, 왼쪽에 보신 알코트 이런 브랜드는 아주 중저가 브랜드예요 자, 스톤 아일랜드입니다 롱클레어에 소속되어 있는 의류 업체인데 설립일은 1982년도예요 아주 독특하죠 이 와펜이라고 해가지고 스톤 아일랜드의 이 이거죠, 로고 이게 아주 독창적이면서 또 이 칼라감입니다 한 옷에 여섯 가지의 염색 공법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염색할 때 그냥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유와 이 완성된 옷과 함께 와펜을 같이 염색한다는 것에 아주 특징을 붙여야 되죠 네, 떨어질 듯 안 떨어질 듯 양쪽으로 지금 단추에 매달아 놨는데 지금 이거는 이 노란색이 검정이지만 웬만한 가디건이나 니트 소재들은 완전히 같이 염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대망의 모스큐노입니다 멀리 보이는 저희 친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죠 자,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모스큐노 쇼핑백을 옷 대신에 착용한 이 모델 예 여러분 이 패션계의 악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톱! 더 패션 시스템에다가 붉은색으로 엑스를 쳐냈어요 버드와이저의 버드와이저의 예, 캔을 섬유로 마네킹들이 위아래로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스큐노가 추구하는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그의 힘 한 여성이 세제병을 향수 대신 들고 있죠 역시 향수입니다 아이고 놀래라 예 이번에는 샹들리에 예 속팬티를 치마 밖으로 얘는 독창적인 디자인입니다 저는 여름에 이 수영팬티 대신 입어야 되겠어요 자 이 맥도날드의 상징적인 것을 의상으로 대신한 모델들 고물 예 고물 곳곳에 옷이나 핸드백이나 머플러나 붙일 수 있는데 다 붙여놨죠 자 친구가 이제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예 쇼핑을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지금 계산대로 가고 있습니다 신났습니다 저는 예 중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에요 다른 그래도 샵에 비해서 이 모스큐노 샵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다양한 디자인과 독특한 패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려진 것 알려지지 않은 그런 브랜드까지 한번 이탈리아에 여행차 오시든 아니면 사업자들리시든 이탈리아의 전체의 주요 도시 부근에는 이런 아울렛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탈리아의 모습이겠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영상인데 제 채널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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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